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8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K리그 직관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발표하신 줄 알았어요 마스크 쓰시고 떨어져서 10%긴 하지만 그래도 축구장은 크잖아요 야구장보다 야구장보다는 더 많은 관중이 입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구 직관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 좀 더 축구가 활기가 넘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마감을 했죠 일단 유로파리그는 다행히도 합격 어찌됐든 잠깐 말하기가 힘들지? 숙취 막 걸리고 막 어제 먹은 안주 막 걸리고 자 다시 할게 이런저런 축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나온 이정찬입니다 도대체 로테이션 기준이 뭐냐고 댓글 달려주... 안양승격할거야 님이 도대체 기자님들 로테이션 기준이 뭡니까 뭔가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왜 또 나왔냐는 얘기죠 이정찬이 있다가 도대체 그리고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자기 둘만에 예상해가지고 질문도 보였는데 그날 질문을 다른 사람이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기분이 나쁘셨던 모양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당일 취재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당일에 일정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근무 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축구를 자세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하성룡 기자하고 저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서로에 대한 배려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가능하면 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배려를 해서 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로테이션 누구도 주전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플래툰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이야기였는데 저희는 홍크만 안 나오면 되죠 맞아요 자 댓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재형은 호래비 냄새나님이요 내일 알게 되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 설마 이거 발랑도로 보시고 그렇게 대답하신 건가? 그때 옷에서 냄새 조금 난다고 해서 설마 주시훈 아나운서가 정말 또박또박 성재형은 호래비 냄새나 네 성재형은 호래비 냄새나님이 두 번이나 확인 사자에 내일 알게 되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은 특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특종은 숨기려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드러내는 것이다 주영민 기자님이 하신 이 말 곱씹을수록 은근 명언이신 것 같습니다 좀 멋지십니다 그래요? 이 말 좀 네모 맞습니다 특종이란 특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특종이지 내가 특종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언론들이 특종의 목을 메서 다 잘 갖다 붙이잖아요 제가 제일 황당한 특종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인천아시안게임 개회식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인천아시안게임 개회식 때 북한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왔는데 점심때 와가지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때 갈비탕을 먹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왕수퍼 자막으로 한 종편에서 단독 단독이에요 단독 단독 해놓고 점심으로 갈비탕 먹어 사실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죠 짜장면 왔을 때 닭 한마리 닭 한마리 먹은 걸로 그런 게 특종일까 싶어요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는 거 유병헌 씨 사태 때도 그런 거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우리 사회가 큰일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약간 특종 경쟁 속보 경쟁에 너무 뛰어들다 보니까 깊이가 너무 얕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잠깐 얘기해본 건데 앞으로 특종 기대하겠습니다 특종은 하게 되는 거지 억지로 특종에 목매해서 살면 기자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조회수에 목매다는 것처럼 피폐해집니다 여유있게 살자고요 템레인님이요 차두리 선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차두리 선수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2002 월드컵 종료 후 브라질과 친선전을 했었는데 3대2로 석패했었죠 그때 후반 막판 완벽한 1대1 기회를 잡았던 차두리 선수가 어이없게 날려버리는 걸 보고 친구들과 당시 한창 쓰던 MSN 메신저로 그러니까요 이때 MSN 메신저 엄청 썼었어요 에휴 그랬구나 모르는구나 이거 안 써봤어 저희는 드림위즈의 세대죠 버디버디 드림위즈는 또 뭐야? 드림위즈 모르세요? 난 다 모르겠다 난 어디에 다 모르겠어 그 후로도 차두리 선수만 나오면 야 저거 봐 저 선수는 피니쉬가 안돼 왜 국대됐는지 모르겠다 거품이다 등등 지금의 저라면 상상도 못한 악담을 퍼부어댔죠 그 후로 축구보는 연차가 쌓이고 눈도 좀 생기면서 아 애초에 저 기회를 만들어낸 게 차두리의 오프더볼과 피지컬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직관도 엄청 다니면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 대한 비난은 하면 안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최근 느끼는 건데 라떼를 듣고 있으면 제 인생까지 살짝 반추하게 된달까요? 이 코너 정말 좋습니다 MSN 메신저 세대로 저는 이제 엽서 세대 팬팔 팬팔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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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써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처음에 20원짜리 우표를 붙였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체국 가서 붙이고 주변에 우체통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에 우체국이 가까워서 그랬나? 우체국 가서 붙이고 우표 사서 그리고 무슨 큰 행사일 같은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빈 방문 미국 대통령 가봉 대통령 오면 꼭 우표가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우표를 가봉 대통령이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우표 뜬금없게 난 느낌이네 가봉 저희 집에 88올림픽 86아시안게임 그게 있어요 기념 우표 그 모으는 사람도 되게 많죠 저도 한때 좀 모았었는데 각 세계의 우표 세계 여러 나라 우표도 이렇게 모으고 했었는데 요새는 진짜 그런 거구나 추억에 젖어봤습니다 다음이요 어디든지 님이요 차범금 감독 자격 정지는 왜 당한 건가요? 성적 부진 때문에 그랬다면 진짜 터무니없는 처분이네요 그리고 라떼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허정무 감독의 선수 시절에 대해 조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PSV까지 진출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연 허정무는 차범근의 라이벌급이었는지 태권 축구 대표주자로 알려지게 된 마라도나 참교육 사진 등의 내설 좀 풀어주세요 허정무 감독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사실 차범근 허정무 8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축구의 두 전설이죠 라이벌 이력으로 보면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기는 조금 경력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 차범근 허정무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이력이기 때문에 평생 비교를 당했죠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컴플렉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물론 한쪽이겠지만 그럼 커리어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비교당한 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시기가 비슷하죠 동시대고요 그리고 같이 해외에 나갔고 그런 것들이 항상 차범근 감독이 좀 앞서가면 허정무 감독이 그 길을 따라잡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죠 지도자로서는 그래도 허 감독을 굉장히 겹쳐요 맞고 안 맞고가 있는 건데 차범근 감독 고대 나왔을 때 허정무 감독은 연대를 나왔고 그 다음 대표팀 차범근 감독이 아마 공군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정무 감독은 해병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살짝살짝 서로 비슷한 듯 다른 길을 그래서 얘깃거리가 많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들어주세요 계속 계속 미끼만 던지는 거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먼저 얘기하신 차범근 감독 자격정지는 저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신 분하고도 가까웠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1998년 월드컵에서 그 사상 초유로 대회 중반에 그러니까 두 경기를 치른 뒤에 경질이 됐잖아요 중도 경질이 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언론과 국민의 질타를 봤죠 그리고 그 여름에 그 여름에 사실상 거의 칩거를 하시던 상황에 그 전 조선일보 그 한 월간 당시에 월간 조선 기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와이프분이 지금 SBS 앵커로 계신 한수진 선배 그러니까 그분과 장원준 기자라는 분인데 지금 TV조선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식에 장원준 기자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장덕진 씨라고 해가지고 우리 축구 회장 대한축구협행의 회장을 하셨고 19살에 차범근을 사실상 대표팀에 넣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그래서 차범근 감독에게는 약간 또 은인 같은 분 본인의 은인의 아드님 결혼이라고 하니까 사실 차범근이 그 자리에 오운 거죠 사실 치과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근데 워낙 두 분 또 가깝고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터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신혼여행자가 다녀와서 그 집에서 차범의 집에서 이제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한 인터뷰가 굉장히 길고 장황한 인터뷰였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야기 중에 당시 그 월간조선의 제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승부조자가 아니었나요? 조국을 떠난 차범근 오은미 부부 격정토로 8시간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정치판 같은 축구반 승부조작까지 이런 제목에 이게 자극적으로 그래서 결국에 이 승부조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한축구협회가 차범근 감독을 명예훼손으로 사실상 자격정지를 하는 거죠 5년인가요? 5년을 했다가 AFC에서 레전드에게 너무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고 해서 3년으로 이제 줄이고요 그 뒤에 향 추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그 징계가 무효되죠 사면되죠 코미디 같은 일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하고는 사실 그 차범근 감독은 안 맞았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은 선수 세계적인 세계적인 무대에서 정말 인정받고 뛰었지만 국내 축구인들은 시기라고 봐야 되나요 예전에 86년 월드컵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진출하기에 앞서서 대표팀을 뽑는데 차범근은 당연히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범근이 들어오면 팀 분위기 해친다고 반대 여론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뭘 해쳐 해쳐 네 그러니까 으쌰으쌰하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차범근 감독 영입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물론 선수 말년이기도 했고 그랬지만 하여간 그런 지금 돌아보면 코미디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팀 분위기 해친다고 뽑지 말자고 했으니까 국기죠 축구협회하고 우리 축구인 중에 계속되는 갈등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사실 조강래 감독 지금 현 대구 대표이사죠 조 대표도 사실 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당시 대표팀 감독 할 때도 기술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하나의 그냥 팩트고 사실이죠 역사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그거 하나 정도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거는 아까 우리 이 자리에 사실 언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원준 기자가 친분을 이용해서 오프트 레코드 발언을 한 것을 활자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정식 인터뷰였고 오은미 씨 그리고 이제 차범근 감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맞는데 사실 이렇게 보도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정확하게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조선을 보면 지금의 영향력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정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이슈가 됐죠 다른 건 떠나고 승부 조작이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말도 안 된다 그냥 죽음판에서 승부작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도 안 된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로 증거 수집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당사자가 실토하지 않는 이상 승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다음 비알린 님이요 2020년 4월 단독 주바페 케이브 홍보대사 위초 금물살 단독 뜻밖의 암초로 인해 잠정연기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종건 홍보팀장님 의향선은 날라왔나요 안 날라왔습니다 이런 단독 좋습니다 싸인까지 했는데 되게 잘 쓰셨네요 인정 잘하셨네 보통 싸인만 남겨뒀다 해서 보통 금물살 단독이 나옵니다 우리는 싸인까지 했거든요 싸인만 남겨두지 않은 상황 싸인을 할 상황이었는데 사진도 찍었는데 이분이 있지 않으신데요 연맹은 모르세로 1관 1관 다위도 나오겠다 단독 좋습니다 제가 이종건 팀장한테 얘기하면 늘 이런 얘기합니다 아 이치는 안고 있습니다 이치 야 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짧은 순간에 음성지원이 되네요 음성지원 갑자기 표정도 보인 것 같았어요 오리손님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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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터지는 주시우님과 그의 기자님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차간동리 아들로서의 삶과 축구선수로서의 삶이 동시에 설명돼서 그런지 선수로서의 역량이 비교적 평가 전화당한 것 같아서 댓글 씁니다 확실히 테크닉적인 부분보단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였지만 그래도 해외 진출에서 10골 가까이도 넣고 2부였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우승도 해본 풀백이니까요 10년이나 독일 스코틀랜드에서 뛴 것 자체만으로도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풀백으로 첫 포지션 변경은 프랑크프루트 시절이었지만 본격적으로 풀백으로 변경시킨 게 현재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 클럽 감독이란 부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생각나네요 차두리 선수의 은퇴 기자회견이었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외국인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비교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한국의 지도자들은 장점 대신 단점을 보고 단점을 보완하는 지도를 많이 하고 외국의 지도자들은 단점 대신 장점을 보고 장점을 부각하는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차두리 선수는 분명히 단점이 있는 선수였죠 단점이 있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장점도 있는 선수였거든요 단점을 바라보면서 조금 평화했던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팬들 입장에서 할까도 차두리 선수 1대1 기회에서 골 못 넣었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이게 팬들이 보는 것과 축구인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축구는 사실 선수들이 노력하는 만큼 잘 보이지가 않아요 팬들의 눈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폄하된 부분 그런 선수가 차두리 선수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이요 헌터 캣님이 고양이 사냥꾼인가 유튜브 이거 해 이거 해 조언이 형 이거 해 줘 라는 거를 컨셉으로 조언이 선수가 유튜브 채널? 아 이거 해 조언이 형 채널 이름이에요? 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 조언이 형도 되고 이거 해 조언이 형도 됩니다 이거 해 조언이 형 이거 해 조언이 형 이거 이거 주시은 이런 느낌 이거 해 조언이 형 아버지가 방해 네 그런 채널이네요 유튜브 이거 해 조언이 형 채널에 조언이 선수가 수원으로 현역 복귀한다는 소식이 떴네요 유튜브 그동안의 영상을 보면 현역 못지않게 몸관리를 해온 것 같긴 한데 나이 어린 선수들과 리그 경기를 뛰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하고 조언이 선수 나이와 짬밥이 지금 수원FC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복귀 후엔 어느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기자님들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조언이 선수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그라운드에서 입증해 주길 바랍니다 38살인가요? 37, 38살 선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이죠 근데 과연 현역 시절처럼 워낙 활동량이 많았던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경기에 주전급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실 플랜코치로 영입하지는 않았겠죠 선수로 영입을 했겠죠 상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사실 승격이 굉장히 이렇게 보입니다 1등인 거죠 그리고 지금 2부 리그의 3강 체제로 보고 있는데 수원, 대전, 제주 근데 대전, 제주보다 약간씩 한 발씩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수원의 경기력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퍼즐을 맞추고 싶은 거겠죠 선수들이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원인 선수가 최근에 암튼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새로운 것들이 본인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적으로는 많이 올라왔겠지만 여기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짧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순간적인 어떤 집중해서 뭔가의 미션을 하는 것과 90분 동안 경기를 집중해서 치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또 다른 부분입니다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조원인 선수가 벤치에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는 일주일에 한 경기가 열리지만 선수들은 매일 서로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원인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인 선수는 거의 예능인이네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을 저도 몇 번 봤는데 이영표 선수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상태로 90분을 뛸 수 있다면 최고의 수비수가 되겠죠? 이영표 선수 거를 10번 중에 8번을 뺏었으니까 공을 구자철 선수가 못 들었죠 현역 선수인 구자철 선수가 정말 타이트하더라고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조원인 선수가 현역 복귀하겠다고 한 거에 댓글을 당했더라고요 형 복귀하실 줄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90분 동안 경기는 지속돼야 되는 부분에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요즘 농구도 그렇고 축구에서도 그렇고 이런 스킬 트레이닝을 은퇴를 한 직후의 선수가 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범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얘기했지만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은퇴한 뒤에 감독까지 하시다가 스킬 트레이닝 센터를 열었다고 해서 제대로 시범을 보여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로 현역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 스킬과 몸을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하나 시장이 형성돼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이쯤에서 축덕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이 방송이 1998년 8월 21일 스포츠가 좋아요 기억나요? 이때 앵커 누구였나요? 강석 씨였어요 98년이면 강석 씨였어요 저 6살이었는데요 선배님 저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요 보통 이제 다 스포츠 뉴스 스포츠 뉴스 붙이는데 SBS가 이제 개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귀엽다 I like 스포츠 그래서 이제 스포츠가 좋아요 스포츠가 좋아요 이런 느낌 전에 저희 본부장 하셨던 분이 지은 이름인데 굉장히 지금 봐도 정말 잘 지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스포츠 뉴스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스포츠가 좋아요 강석 씨가 또 연예인이 진행을 했었고 귀여워 이때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저희 국장 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미국의 추제를 NBA 파이널 추제를 갔습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이 뛰던 시절 마이클 조던한테 스포츠가 좋아요 응원 메시지를 따오겠다고 와우 사랑해요 연예가 준 게 사랑해요 연예가 준 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포츠가 좋아요 뭐 이런 거 따오겠다고 한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그래놓고 딱 출장 갔다 왔는데 해왔대 마이클 조던이 스포츠가 좋아요를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그래서 그 화면을 보니까 기자들이 엄청나게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키가 좀 작으신데 미국 기자들 거인 틈에서 손을 올려가지고 마이크에다 대고 Do you like 스포츠? 그랬더니 예스 당연히 스포츠 좋아하지 이거 이게 이제 스포츠가 좋아요 해가지고 그때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내가 지금 코믹했던 스포츠가 좋아요 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스포츠가 좋아요 방송에서 이제 안정환 네 그는 누구인가라는 약간 다큐성 이게 호흡이 굉장히 긴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약간 매거진 형식도 들어가 있고 기획 아이템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박광범 선배인 것 같아요 아 광범 선배님 네 박광범 아나운서 같아요 기자 오디오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안정환 선수 라떼 요청이 왔는데 일단 장진성님 글 읽어주시죠 네 얼마 전 99년생이랑 축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정환 전 선수의 선수 시절에 대해 모르더군요 그냥 축구 좀 했던 예능인 정도로 알고 있던데 라떼 코너에서 판타지스타 안정환 선수의 화려했던 시절 좀 얘기해 주세요 안정환 선수 제가 과거 기사들을 좀 많이 봤는데 아마 제일 많은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선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던데 보니까 저도 이제 얼핏 여기저기 듣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정독을 해보니까 너무나 파란만장한 영화를 만든다면 가장 최절정이 2000인가요? 그러니까 영화를 시리즈로 한 3편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의 삶은 어린 시절 축구를 시작한 그 얘기도 그 다음에 선수 그러니까 월드컵을 전후한 선수 시절 그 다음에 일본 무대를 거친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 해설자까지 정말 너무나 굴곡이 심했던 우리는 정말 잘생기고 축구 예쁘게 하고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굉장히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리고 추리고 추려봤는데 일단 반지의 제왕 저현이 완전 팬이에요 1976년생이니까 44살이죠 축구 스타일도 외모도 아름다웠던 선수입니다 역대 국가대표 골잡이 중에 가장 욕을 덜 먹은 선수 우리나라 대표팀 골잡이면 다 욕을 먹습니다 무조건 욕을 먹습니다 왜냐? 황선훈 감독님 결정력 부족 결정력 부족 아시아 밖으로만 나가면 욕을 먹어요 근데 밖으로 나갈수록 감탄을 자아냈던 선수가 안정환 선수였죠 그래서 일명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까임방지권 보유자 아 까방권 까방권 만화 속 왕자 같은 외모 뒤에 숨겨진 가슴 아팠던 성장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1년에 너무 가난해서 1년에 이사를 10번도 다녔대요 그리고 판자집에서도 살았고 안정환 선수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대요 안정환 선수가 예전 예능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는데 수박밭에서 서리도 하고 그리고 구멍가게에서 빵 훔쳐서 도망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느라고 달리기가 빨랐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어릴 적 꿈이 슈퍼마켓 주인이었대요 그런 거 너무 굶어서 그런 걸 자유롭게 거의 밥 굶는 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그래서 굶는 거는 거의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주로 친척집에 얹혀 사는 경우도 있었고 눈치밥만 드셨겠다 자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합니다 축구를 시작한 이유는 축구부에서는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주더라 그리고 경기에서 이기면 감독이 짜장면을 사주더라 그걸 먹고 싶어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아니죠 달리기가 빨랐기 때문에 코치의 제의가 있었죠 한번 해볼래? 하게 됐는데 학교 체육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 운동을 했다고 해요 집이 멀어서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거 안정환 선수가 직접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목동역 건설할 때 막노동을 했다고 목동역 건설에 지분이 있으신 안정환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렵게 밥을 굶으면서 운동을 했으니 그렇게 실력이 급성장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표로 뽑히고 서서히 나름 유망주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주대학을 거쳐서 아주대의 재단인 대우그룹의 부산 대우로얄스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꽃이 피죠 1998년 데뷔를 합니다 꽃미남 외모와 화려한 기술축구 정말 한국축구에 지금도 이런 골잡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한국축구에서는 볼 수 없는 스트라이커였죠 그런 기술축구를 하는 한국축구의 대표 스트라이커 하면 무조건 키 183,4 깡따구 무조건 커야 되고 체격 좋아야 되고 그리고 뻥뻥 잘 차야 되고 그 박스 안에서 수비를 접고 제치고 넣잖아요 그전까지는 제치는 건 없는 동작이에요 잡았으면 후리는 거예요 사실 그냥 차는 수준이 아니라 후려 아니죠, 갈겨야죠 그 당시에는 접으면 감독한테 접혔습니다 척추 접힐죠 아니, 네가 뭔데 접어 바로 갈겨야지 이러던 시절에 접기를 시도한 거죠 근데 접고 골을 넣는 거죠 기가 막혀요 정말 안누턴 안누턴 안누턴이라고 수비수를 등지고 투터치 다리 사이로 친 다음에 바로 때리고 슈팅 날리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공을 잡으면 접기 문선민 선수한테 접기 달인이라고 하는데 문선민은 접기만 하잖아요 접고 슈팅까지,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데뷔 첫 해 13골에 도움 4개 첫 해? 신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립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필 이동국이라는 최고 인기 스타와 같은 해에 입단을 하게 되죠 같은 해에 신인 시절을 보내게 되죠 이동국은 11골에 이도움 안정환 선수보다는 살짝 뒤집니다 이동국은 고졸 신인으로 들어왔고 하지만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이동국 선수의 강력한 중거리 슛 그리고 또 귀여운 외모 두 분 다 약간 꽃미남 시대를 열었던 인기 면에서는 이동국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동국 선수가 인기였어요 이동국은 청소년 올림픽 국가대표 이걸 다 띄었으니까 안정환 선수는 국가대표가 이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쪽에서만 좀 더 인기가 그렇죠 부산 쪽에서는 당연히 안정환 선수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동국 선수가 신인상을 차지하게 되죠 상복이 없어요 아쉽네 다음 장 2부 그 다음 해 안정환은 보란듯이 최고가 됩니다 21골에 7도움 지난번에 제가 샤샤 신의 손 얘기했었잖아요 그 해입니다 99년 샤샤를 제치고 이때 처음으로 역대 처음으로 준우승팀에서 MVP가 나오게 되죠 안정환 선수가 MVP가 됩니다 99년은 안정환 선수가 정말 최고의 절정에 인기를 누렸던 때였던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물론 그랬지만 이때 축구선수로는 최초로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합니다 현빈씨랑 한거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꽃을 든 남자 전회가 꽃을 여러 번 들었어요 한 편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편을 찍었어요 근데 그 첫 편에 비오는 날 우산 딱 쓰고 여자 배우가 딱 오는데 안정환 선수가 살짝 눈을 돌리면서 거개를 살짝 돌리는 축구선수가 근데 화장품 광고 찍는 게 진짜 거의 드물지 않나요? 그렇죠 운동선수 자체가 김연아 같은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나 찍는 거잖아요 배우 누구였죠? 김재원씨였나? 살인미소로 그 분하고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한번 진짜요? 이 노래 들으면 다 아는 노래예요 이미 슬픈 사랑이라는 야다 야다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 노래 주인공이요? 네 한때 남자들의 노래방 가서 다 부르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조직폭력배 납치된 여인을 구하는 당시 뮤직비디오는 다 스토리를 갖고 있었죠 그렇죠 무조건 스토리가 있죠 근데 다시 봐도 다시 한번 봤는데 역시 남자가 봐도 예쁜 얼굴이죠 어머어머 나는 약간 아빠 어디가 그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어가지고 안정환 선수는 그런 외모를 가진 배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가 약간 잘생겼다라고만 표현하기 좀 어려운 마스크 맞아요 약간 서구현 긴 머리도 너무 잘 올리시고 실제로 앙드레 김필 선수에 플랄라를 많이 했었죠 안정환 선수가 99년, 2000년 이때 한참 부산의 최고 스타플라이어였을 때는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파마머리도 했다가 굉장히 길게 테리우스라는 별명도 있었고 항상 훈련장에 제일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 머리하느라? 머리해야 되고 또 선크림을 발랐대요 그때 항상 감독한테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안정환의 첫 번째 편견이 되는 겁니다 안정환에 대한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헤어스타일 망가질까봐 헤딩거려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안정환 선수가 그러기엔 헤딩으로 많이 넣었는데 둘 다 헤딩 넣었잖아요 2002월 때 편견을 깼잖아요 스스로 자 이렇게 해서 안정환 선수는 그 다음에 2000년에 이탈리아 페루자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세리 A로 진출을 하게 되죠 페루자에서 두 시즌 동안 30경기 5골 1도움 골은 많이 넣지 못했지만 처음에 주전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교체로 투입되면서 한 경기에 두 골 넣은 적도 있고 그래요 주전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히딩크호 히딩크 감독은 안정환을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편견들이 좀 있는 거죠 히딩크 감독이 나중에 회고할 때 들어보니까 안정환은 너무 아름답고 싶어 했다고 그랬나 너무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다고 그랬나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정환은 자극을 하면 반응을 하는 선수다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더 눈길을 안 줬다는 거예요 자극하려고 진짜 잘하셔요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눈길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를 악물었다는 거죠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자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 직전에 대표팀을 11번 소집을 합니다 이 중에 안정환 선수는 딱 4번 발탁이 돼요 그러니까 중용을 못 받은 거죠 물론 히딩크 감독이 계속해서 멤버들을 많이 바꾸긴 했지만 그러게요 11번 중에 4번이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4번 정도 발탁된 선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8경기에 출전해서 한 골도 못 넣습니다 성적도 별로 그런데 히딩크는 안정환을 발탁을 합니다 최종 명단에 히딩크 대단한 거죠 그 계기가 됐던 게 거기였던 것 같아요 스페인 라만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지훈련을 해요 최종 명단 발표 직전에 제가 거기 투자를 갔었는데 그때 튀니지하고 핀란드인가 평가전을 했었는데 3월 정도에 4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최종 명단을 그때 히딩크 감독이 아마 다리 수술하고 다리 목발 짚으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라만가에서 거의 엄청 한 보름 가까이 대표팀이 보름 동안 전지훈련한다는 거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당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게 되죠 최종 명단은 그때 안정환 선수가 뽑혀서 라만가에 갔거든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아 얘는 쓸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안정환이 첫 번째 존재감을 과시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스코트랜드 스코트랜드죠 두 골을 넣죠 하나는 중거리 슛 하나는 기가 막힌 패스웍에 의한 칩슛 잊을 수 없는 안정환을 만든 슛이죠 그때 골을 넣고 반지의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지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 그걸 본 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2002 월드컵 이탈리아전 골 넣고 2002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반지의 제왕이 시초가 아니라 스코트랜드전입니다 자 이러면서 2002년 월드컵에서 잊지 못할 두 개의 장면 플러스 하나 패널티킥 실추 이탈리아전 대 안정환이 사실은 조커 정도로 생각을 했죠 조커 정도로 했는데 이탈리아전에서는 연장까지 풀타임을 띕니다 야 근데 안정환의 또 편견 체력이 약하다 그 편견을 깨버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 편견을 보란듯이 골든골로 깼죠 멋져 자 2002년 월드컵 이 낳은 거의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안정환의 삶은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소속팀 페루자에서 일단 발목을 잡죠 맞아요 페루자의 가우치 구단주라는 양반이 거의 골통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전 골든골을 넣자마자 아니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녀석을 이탈리아 무대에서 키워줬더니 배신을 해?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표현들이 원색적인 표현을 했죠 이탈리아 축구를 망쳤다 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생기고 살해 위협도 받고 그랬대요 안정환 선수가 차 부서지고 이탈리아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페루자에서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페루자가 풀어줬으면 좋잖아요 안 풀어줍니다 나빠 왜냐하면 몸값이 올랐으니까 해가지고 이때 뭐 사실 부산 구단도 책임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이적이었잖아요 임대 이적이었는데 2년 임대 후 이적이었어요 근데 페루자는 이적료를 부산에 쏴주고 우리 선수다 이렇게 한 거고 부산은 임대니까 우리 선수다 소유권 문장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피파에서 페루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요? 돈을 냈습니까? 근데 길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페루자의 손을 들어주고 안정환이 페루자를 떠나려면 페루자한테 35억 원을 내야 됩니다 안정환이요? 안정환을 35억 얘기 나오니까 부산도 쏙 들어가고 아무도 안정환에도 관심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6개월 동안 사실상 실업자 신세도 지내게 되죠 안정환 선수가 그런데 안정환을 구출해낸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연예기획사입니다 연예기획사요? 스포츠 에이전트도 아니고 연예기획사가 35억 원을 주고 사실상 노예계약을 합니다 안정환 선수가 너는 우리가 보내는 팀으로 가서 연예기획사가요? 네 연예기획사 그리고 너는 경기가 끝나면 우리 스케줄을 따라야 돼 연예인이야? 뭐야? 연예인 겸 축구선수가 된거죠 그래서 투잡 그리고 너는 1년에 광고 3편을 찍어야 돼 최소 아니 축구선수가 그리고 모든 광고료는 우리가 가져가 35억이 될 때까지 와 5억짜리 7개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출연하고 광고 출연하고 그러면서 일본에서의 새 시즌을 띄웠습니다 3시즌 동안 31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미즈 펄스에서 뛰다가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가서는 우승까지 시킵니다 와 그리고 드디어 35억 원을 다 갚습니다 연예기획사 거기 머리가 참 대단하다 사실상 이때까지 그렇게 머리를 돌리네 이때까지 안정환 선수는 돌을 거의 못 본거죠 선수는 그러네요 빚값인데 다 쓴거네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거액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넌 자유의 몸이 됐으니 우리와 계약을 하는거야 10억 원 정도를 제안했다 그래요 근데 안정환 선수는 이 당일 때가 28살인가 그리고 28살밖에 30분은 좀 안되서 선수로서는 그 당시에 절정기를 지나가는 시기였죠 마지막으로 난 유럽 한번 더 가볼거야 도전을 택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FC매스에 한 3분의 1 정도 가격 한 반도 안되는 가격 연봉을 받고 프랑스로 갑니다 근데 FC매스가 꼴찌를 하네 강등이 되네 그래서 또 독일 디스부르크로 옮깁니다 그때 디스부르크로 갈 때는 그 아드보카트 감독이 사실 부탁을 했대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독일로 니가 먼저 가서 응 맞아요 우리가 독일 월드컵을 나가야 되니까 독일 정보도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뭐 갔다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06년 월드컵 아드보카트 호에 뽑혀서 토고전에서 또 기가 막힌 중거리 수집이죠 그 골도 진짜 멋있었죠 안정환은 이 월드컵의 사나이 딱 월드컵의 사나이 그 한국 최초의 원정 월드컵 첫 승 안정환 선수의 발끝 근데 참 또 운명의 장난인게 이 그 골이 안정환 선수의 A매치 마지막 골입니다 17번째 골 그리고 2006년 이후에도 사실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때 뭐 다시 뭐 K리그로드 돌아왔다가 다시 중국 다렌스터 갔다가 하면서 그 월드컵에서의 그런 위용은 보여주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뽑히긴 했는데 한격이도 못 뛰었죠 일본도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많았죠 뽑아놓고 뽑아놓고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벤치에 많이 앉아있었는데 카메라에 많이 잡혔어요 어디에 왜 안 뛰시냐 하면서 궁금했겠죠 그쪽 중계팀들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실상 영광만 있었을 것 같았던 선수 생활이 진짜 파란만장하다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근데 지금이야 뭐 최고의 해설가로 N본부에 있긴 하지만 하여튼 말씀씨 좋으시죠 한국 축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판타지 스타죠 판타지 스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기억이 나는 거는 남아공 월드컵 때 현장에서 모습이에요 허정무 감독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전략을 썼어요 사실 정혜성 코치를 먼저 보냅니다 사실 안정환 선수는 그렇게 큰 대표팀에 대한 욕심도 없었던 상황인데 정혜성 코치를 현장에 보내서 중국으로 보내서 2002년 월드컵 때 황선홍 선수의 같은 역할을 주문을 합니다 경기에 많이 뛰지 않아도 되고 그런 역할을 부탁을 해서 안정환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2002년 때 썼던 약간 전략을 좀 구사를 했어요 허 감독이 근데 오히려 사이가 벌어졌지 벌어졌어요 고참을 조금 너무 자극했던 부분도 있는 거죠 나이 어린 스타한테 써야 될 신경전을 고참 갈참한테 쓴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대회 시점에 부상도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스페인전이었을 거예요 평가전 평가전 스페인전 같은 경우에 안정환 선수가 나와서 그 장면에서 사실 시점이 됐는데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다음날 이제 회복 훈련을 하는데 그 회복 훈련을 할 때 선수 23명 플러스 그 코칭 스태프 전체가 다 원을 그린 다음에 공 뺏게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안정환 선수가 약간 한눈을 파는 사이에 허 감독이 안정환 선수한테 굉장히 빠르게 공을 찾았대요 그리고 못 받는 거에 대한 약간 장난이네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아주 좋나 보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안정환 선수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해 있고 막 그랬는데 저는 놀라웠던 거는 그 자연심 세고 그런 선수가 팀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도 지금 내가 벤치에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싫고 짜증이 나고 이러지만 당시에 이제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는 박주영 선수였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 길을 살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 요하네스버그 근처에 루스탠버그에 아마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게임기 같은 게 작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박주영 선수가 게임하고 있으면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뭐하냐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도 하고 안정환 선수가 굉장히 사실 좀 그런 정이 많은 잔정이 많은 선수예요 맞아요 그 또 편견이죠 안정환은 이기적일 것이다 굉장히 이타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내가 내가 어떻게든 주영의 길을 살려줘야 이 팀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떻게 보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MBC 해설로 최근에 지난해죠 지난해에 사실 연장 계약을 했는데 이때 사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컸었대요 사실 그 처음에 MBC가 제안한 금액과 본인이 원하는 금액 사이에서 결국에는 거의 회사 측 입장을 많이 들어줬다고 해요 우리한테 오지 안정환 해설리언 생각에는 잘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비용적인 걸로만 보면 아쉽군 예능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죠 폴란드 같은 거 대회에 있으면 가이드잖아요 그럼 예능 일정이 다 캐슬이 됩니다 그 당시 하도고 있던 프로그램도 많았잖아요 냉장고로 부탁해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구인이니까 원하는 금액도 아니지만 사실 하겠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좀 많이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 국장 뭐 PD 이런 결정권자들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송에서 그런 분들한테 되게 잘해 주신대요 상대 방송국이니까 너무 칭찬하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원팀 리더십 보유자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원팀 리더십 보유자답게 보내주셨네요 네 근데 진짜 질문이 늘 길어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축구계 업계 용어들이 있잖아요 발목 힘이 좋은 것을 빻다가 좋다라고 한다거나 경기를 뛰게 한다를 경기를 뛰킨다 이런 다소 정체불명의 말도 쓰더라고요 축구계에서만 쓰는 업계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 다른 것들도 많이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 재밌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뭐 점점점점 언어가 그 사람들만이 쓰는 언어들이 많이 경계는 무너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활발치 않았던 때는 자기 집단만이 쓰는 고유 언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청소년들의 은어들이 있듯이 그래서 근데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활발해지고 선수도 미디어를 통하지 않아도 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들은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발바닥 좋은 선수다라는 표현 같은 거 발밑이 발밑이 좋다 기술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 선수 되게 기찻길 같은 선수다 기찻길? 기찻길 같은 느낌인가? 노선 이탈을 못하는 거예요 라인만 타는 거예요 라인만 쭉 좀 답답한 느낌인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그냥 계속 라인만 타는 선수들 기찻길 같은 선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뭐 이거는 이제 흔히 쓰는 표현이 됐는데 유리몸 워낙 잘 다친 것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축구에서 시작된 것 중에 최근에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가 습격을 해서 뭐 이렇게 알려드리면 리즈 시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헤딩 잘하면 뚝배기 뚝배기 좋다 그러죠 뚝배기가 약간 사람 머리 모양이죠 카스 사람 머리 모양 그리고 빠따가 좋다는 거는 이제 슈팅 잘하는 발목 힘으로 슈팅 잘한다 해서 이제 빠따 이렇게 배트죠 배트 치는 그 느낌으로 이제 친다 해서 빠따가 이건 처음 들어봐요 띠킨다는 알고 있었는데 띠킨다 뭐 사역이죠 띠킨다는 그야말로 빠따 좋다는 근데 거의 모든 종목에서 쓰여요 띠킨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띠킨다도 마찬가지로 빠따 좋다는 당구에서도 쓰여요 경기장을 꼭 시합장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담그다를 축덕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살았어요 담그다 일부러 부당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담그다 그거는 약간 조포그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담가버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축구 커뮤니티에서 메시 인터뷰 질문 비용 2천만 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일본 방송사에서 메시와 단독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한 달 반 정도를 머물렀는데 메시 측에서 일본 방송사에 질문당 2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탑오브더탑인 메시니까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월드클래스급 해외 축구 선수들이라면 이렇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독 인터뷰 요청이 많은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인터뷰를 안 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냥 대표적으로 메시 호날두 메날두가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근데 점점점점 추세는 세계 언론의 그런 요청도 점점점점 많아지고 선수들을 부단해서 미디어를 철저히 통제하게 되면서 사실 이런 관행들은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러니까 보도 매체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고 대신에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굉장히 거액을 주고 사실 섭외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생겼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졌고 일본은 일본 자체로 약간 그 취재원들에게 소정 금액을 주고 인터뷰를 하는 관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한 10만원 그러니까 만엔 많게는 한 5만엔 뭐 더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1대1 인터뷰에 한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최근에는 어떤 공동추재 경기 후에 공동추재 구역이라는 거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가서 그냥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1대1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다른 인터뷰로 꺼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냥 공동추재 구역에서의 인터뷰도 사실 충분하지 않나 한국이 굉장히 취재 환경이 좋아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선수가 갑 언론은 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돈을 주고 인터뷰하는 그런 관례를 봐도 그렇고 함부로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선수들한테 그거는 굉장히 결례예요 일단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연아 선수 주제를 갔었는데 아사다마오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근데 아무도 기자들이 마이크 이거 가지를 않아요 아사다마오한테 왜 그러지 나만 이제 가서 마이크 갖다 댔었는데 또 인터뷰도 해주더라고요 쟤들 왜 그러지 그랬는데 거기 가이드분이 일본 언론에서는 그렇게 막 따라 붙어서 들이대지 않는다 기다린대요 스타가 와서 하면 일본 언론들은 다 안 씁니다 밑에 마이크 들고 붐 마이크를 많이 갖고 다니죠 선수한테 이렇게 들이대지 않아요 붐 마이크를 이렇게 들이대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재 환경이 좋은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잘못했는 건 아니고요 유럽도 공동 취재 구역 같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래도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래도 삼각대 갖춰놓고 정제된 화면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선수들도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세요 방금 주영민 선배가 얘기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이 너무 플라이트한 부분에 일본은 진짜 그야말로 갑을이라고 느낄 만큼의 간격이 있어요 유럽은 산발이 놓을 틈도 없어요 빨리 다 갖다 대요 그냥 일단 카메라를 밀착 취재를 합니다 얼굴에 갖다 대요 그냥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럽 카메라 기자들이 덩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포드를 받치는 것보다 여기는 더 안정적이 안정하고 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위압감이 들 정도로 이게 좀 꿀적도 나라고 하는 산발이 놓으면 그 앞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놀 이유도 없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기자 분들은 선수 인터뷰할 때 녹음하려고 스마트폰을 들이댔는데 주영민 기자님이 신입 기자이던 라떼 시절에는 녹음을 어떻게 했나 궁금하더라고요 현장 취재할 때는 스마트폰 대신에 녹음기를 사용하셨나요 그리고 현장 취재가 아니라 전화 취재할 때는 당시 구형 핸드폰들은 녹음 기능이 없었을 텐데 그때 전화 녹취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통화 내용을 수첩에 받아 적는 형태였을까요 아니면 핸드폰에 녹음기를 갖다 대고 녹취를 하는 형태였을까요 너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궁금합니다 저야 뭐 방송국이니까 당연히 카메라에 녹취를 하니까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신문기자들 같은 경우는 녹음기를 많이 쓰죠? 잘 안 썼어요 웃기는 거 되게 많아요 저는 되게 웃긴 게 마이크를 인터뷰하고 있으면 뒤에 한 기자가 쓱 귀를 갖다 대요 그러면은 귀동량 같은 느낌인 건가요? 옆모습이 잡혀요 선수 얼굴 옆에 늘 잡히는 분이 잡힙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기자들한테 풀을 해줍니다 아 진짜로? 되게 재밌는 게 저희는 이제 적잖아요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노트패드라고 하죠 이렇게 조그마한 수첩에 기자 수첩에 이렇게 적는데 월드컵 같은 거가 되면 각사당 많게는 3, 4명이 오는 매체도 있지만 한 명만 오는 매체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선수한테 다양하게 붙으려고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추자 넌 누구를 추자 우리 그리고 내용을 그냥 합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서로 다르게 적어가지고 뉘앙스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만 적어놔가지고 그런 그래서 약간 오보 아닌 오보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체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의를 보죠 기자들끼리 이걸로 쓰자 이런 뉘앙스일 것이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약간 좀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 너 이거 이런 멘트 아니었는데 왜 너만 그러니까 좀 더 섹시하게 나간 거예요 멘트가 그리고 당시 스포츠신문의 경쟁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일면에 워딩을 뭐로 미다씨를 박을 거냐 제목을 박을 거냐 그래서 아 이런 건 아니었잖냐 서로 서로 좀 화내고 그럴 수 있죠 녹음은 그러네 재밌는 질문 보내주셨네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의식의 방황인 방황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골룸 중에 축덕속덕을 즐겨드는 자의식의 방황입니다 예전에 영화 비상을 극장에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도 제 컴퓨터에 다운받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장회룡 감독님을 비롯한 임중룡 선수 라돈치치 선수 등등 어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축구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정말 재밌게 본 영화라서 축덕속덕의 어떠한 코너에서든 한번 다뤄지길 바랍니다 비상 하성룡 기자가 재밌게 봤으니까 라떼는 나중에 하성룡 기자 나올 때 다운받아서 심심할 때마다 볼 정도로 재밌나요? 저는 못 봤는데 저는 재밌긴 재밌어요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결국에 팬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이면의 모습 락커룸의 모습 선수들 간의 갈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사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여과 없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레스트 댄스 네 그렇죠 재밌는 분들의 근황이 있죠 당시에 사실 이 인천의 귀상을 마지막 날개를 꺾은 사람이 사실 이천수 선수잖아요 왜냐하면 챔피언 결정전에서 사실상 우승을 한 팀이니까 그 이천수 씨가 지금 인천에 와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교로운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강화실장으로 와 계시니까 그리고 당시에 주장이었던 임중용 선수는 여전히 수석코치 그리고 지금 감독대행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고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장회룡 감독은 지금 충칭 사령탑을 3년 만에 복귀를 해서 지난주에 데뷔전을 치르셨죠 다시 복귀전이라고 봐야겠죠 복귀전을 치르셨죠 김민재 선수가 뛰진 못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베이징에 지긴 했지만 아무튼 장회룡 감독님은 중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고 라돈치치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도자 수업 받으면서 지금 몬테네그로 이브리그 팀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 말 잘하는 친구잖아요 한국말 워낙 잘하고 능구렁이 같은 친구여서 한국에서 감독하고 싶다는 얘기도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 배체를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돈치치들은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근데 나중에 예능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일 신기한 게 이브리그 코치인데 에이전트도 겸하고 있대요 이런 경우는 저는 잘 보지는 못했거든요 아무튼 에이전트가 됐든 뭐가 됐든 한국하고 왕래를 계속 하려는 것 같아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메인 이슈는 손흥민 선수 시즌 마감했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안정환 선수만큼 이번 시즌은 다사단 안 했었어요 일단은 마지막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전 좀 아쉬웠다 미드필드로 뛰었죠 미드필드에서 수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무린유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전반전 끝나고 첼시가 2대0으로 앞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전수를 변화를 줬다 이 얘기는 수비 해리케인이 선제골을 일찍 넣었기 때문에 잠갔다는 얘기죠 첫 골 놓고 붙어도 거의 잠갔죠 잠가도 골을 먹어요 어찌됐든 비겼지만 첼시가 울부에프튼을 박사를 내주면서 토트넘이 막차를 타게 됐습니다 유로파리그에 진출해서 일단 유로파리그에 못 갔다면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을 상황에서 일단은 해리케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린유 감독 최근 인터뷰 보니까 일단은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을 다 잡는 데 주력하겠다 영입보다는 일단 있는 선수들을 먼저 잡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는 금물살을 언제 타는 것인가 쏙 들어갔어 김민재 선수 얘기가 속보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리그에서 11골 10도움 1010 아시아 선수 최초 많은 그래도 여러가지 명장면 또 기록도 많이 남겼습니다 시즌 토탈 18골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2년 연속 20골을 넣을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여러가지 중단되고 그래도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미뤄지면서 그래도 끝까지 리그를 다 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록들도 나온 것 같고 뭐니뭐니 해도 벌리전 75미터 75미터 75미터입니까 70미터입니까 왔다갔다 하죠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가 아직 안됐어 용수철이에요 각종 상은 많이 휩쓸었습니다 이 골 하나로 퇴장도 두 번 당했었고 퇴장 당했었죠 참 진짜 파란만장 했네 그러니까요 개인통산 123골 차범근 유럽 통산 최다골을 넘어섰고 이제부터는 뭐 이제부터가 전성기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과연 그 시기를 계속 토트넘에서 이어가느냐 저는 아무튼 일단은 다음 달에 공개되는 다큐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게 한 시즌에 있었던 상황에서 다큐 대박나겠는데 예고편에 따르면 일단 첫 예고가 나왔거든요 첫 티저가 나왔는데 첫 티저는 포체티노의 경질과 무리뉴의 복귀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포체티노 경질을 났을 때?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AMH 기간이었나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AMH 마치고 돌아갔는데 감독이 없는 선수단이 식당을 그래서 칠판에다가 칠판에다가 인사하고 하고 인사했다는 우리 만나서 한 것도 화제되고 그랬어요 근데 티저 영상에 그건 있었죠 선수들이 약간 벙찐 듯한 동황한 듯한 표정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예고 그 내용들이 조금씩 리크되고 있죠 언론들이 이제 만추제력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손흥민 선수의 자가격리 때 상황도 있다고 해요 런던에서? 네 그렇죠 다큐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하고 일단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동행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 시즌이 진짜 궁금하긴 해요 돌아오는 시즌 네 돌아오는 시즌 무리뉴 감독은 어떤 비판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를 받지만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 한 번도 왕조를 건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맞는 감독입니다 3년차 징크스가 분명히 있는 감독이고 그리고 어떤 팀을 지속적으로 강한 팀으로 만들기보다는 반짝하고 사그라지고 경질되고 반짝하고 사그라지고 경질되고 약간 이런 원포인트네요 루틴들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 어떤 전술과 어떻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가게 된 상황에서 유로파 리그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도 궁금하고 일단은 현재 있는 선수들을 잡고 또 영입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거거든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불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비 특히 수비에서는 반드시 영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분명히 무리뉴 감독이 부임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는 어렵지만 다음 시즌에 그리고 그 후에는 우승에 도전하겠다 우승에 도전한다면 손흥민 선수도 사실 굳이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비전이 보인다면 굳이 다른 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팀으로 옮겨볼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저도 오는 이번에 겨울 이적시장이 열린다면 그때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무리뉴 감독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거는 조금 전술에 관련된 뭔가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일단 14위에서 시작했다는 거 지키기 위해서 승점을 쌓기 위해서 그런 전술을 펼쳤다는 거 그리고 되게 구상당한 선수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식으로 무리뉴 감독으로 체제가 시작되는 이번에 오는 시즌에서의 어떤 전술을 펼치느냐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선택 기효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당장 손흥민에게 어떤 롤을 줄 것인가라는 것도 물론 경기마다 상대적으로 계속 다른 역할을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의 좋은 모습은 기본적으로 최전방에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리뉴라고 해가지고 그걸 몰라서 이 선수를 미디필더로 쓰거나 윙으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상대적으로 뭔가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손흥민에게 어떤 역할을 주로 맡길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다음 시즌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곧 시작되겠네요 손흥민 선수는 일단 귀국을 하죠 오늘 오늘 귀국하고 귀국을 해요 자가격리 들어가고 일정이 있겠죠 잘 쉬고 싶다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시즌 기간에 꽃을 들 수도 있는 거고 자가격리 달인되겠다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라면 먹을 것 같은데 다시 슈퍼콘을 먹을 수도 있고 샴푸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다음 시즌에 좋은 활약 기대 보고 가장 놀라운 거는 참 맨유의 반등인 것 같아요 진짜 결국 챔피언스 리그까지 가는 거 보면 맨유가 저희가 처음에 지난 시즌 시작할 때 경질 1, 2순위도 람파드와 스토리샤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나란히 보란듯이 니가 축구를 뭐라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놀라웠습니다 맨유의 마지막 반등은 마지막 페르난데스라는 영입 이후에 스타라인 완전 지금 뭐 팀의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골 때리는 거는 골 때린다 골 때릴 수 있죠 링가드 링가드 너무 웃겼어 주인공은 마지막 황신 프리미어리그의 시즌 마지막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추가 시간 8분 올 시즌 마지막 골이죠 첫 골이자 마지막 골 링가드는 왜 이렇게 웃기지 기사 보니까 링가드가 이번 시즌에 한 골도 못 넣는다에 배팅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60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1보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너무 웃겨요 배팅팬 울린 링가드도 있고 AP의 랜딩 요정 너무 웃겼어 세리머니 하려고 골 넣는 선수 램파드 감독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연착륙을 한 것 같고 솔샤르 감독은 저는 좀 의아하긴 해요 팀을 내부에서 취재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주변에서들은 많이 시샘들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맨유에서 실패한 수탄 감독들이 있잖아요 퍼거슨 뒤로 그래서 모이스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솔샤르와 나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얘기는 시간이 주어졌고 나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어요 분명히 뭐 차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튼 간에 솔샤르 감독에 대한 평가는 조금 저는 약간 아직은 물음표 근데 뭐 어쨌든 페르난데스의 역할이 크긴 했지만 그동안 무리뉴 시절에 있었던 많은 잡음들 선수들과의 그런 잡음을 일단 크게 들리진 않아요 루카코를 내보냈기 때문에 페르난데스가 들어오면서 좋아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팀이 큰 이렇게 덜그럭거리지 않고 순탄하게 어찌됐든 쭉쭉 올라오는 공격력만큼은 뭐 거의 확실하게 보여줬다 뭔가 그래도 그 아까 퍼거슨 감독 이후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은 느낌 건설에 대해서 뭔가 제일 다진 느낌 뭔가 좀 팀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링가드까지 넣었으니까 볼 거 다 봤지 뭐 링가드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 재개 이후의 모습들은 사실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 프리미어리그는 이렇게 파란반장했던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관중이 옵니다 진짜 가고 싶어요 근데 이건 그냥 야구 뉴스 보니까 막 이렇게 세네 명씩 붙어 앉아있고 그러던데 그래도 돼요? 글쎄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던데 원칙적으로는 안되죠 붙어 앉으면 거기 이제 권리요원들이 와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쵸 아무리 잠깐 붙어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물건 같은 건 주고받는다고 오랫동안 있을 것 같지는 않을텐데 뽕 작가가 뽕 작가 여자친구랑 가더라도 떨어져 앉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해 그쵸 그러니까 맞아 일단 일단 원정 원정 응원석은 받지 않는 걸로 아 홈팀만 네 홈팀만 왜냐하면 타도시에서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좀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 홈 관중만 받는 것으로 일단 됐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 확인해가지고 들여보내는 건 아니고요 원정 응원석도 열긴 연다는 거죠? 근데 아예 닫아놓나? 응원석 자체를 닫는 거죠? 그러니까 원정 응원석이 배정을 안 한다는 거겠죠? 원정 응원단을 위한 배정을 안 한다는 거겠죠? 지정자석제니까 아예 거기를 안 받는 거 아닐까요? 원정 응원석을 그러니까 경기장에 원정 응원석을 섹터를 정해서 확보를 해주는 게 사실 관례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원정 응원석은 왜냐하면 팬의 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가장 크게는 그러니까 원정 팬의 볼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섞일 경우에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호해주는 구역이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없고 원정 응원석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입구에서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비접촉 체온계로 37.5도가 넘으면 못 들어갑니다 37.6도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5도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통 5도인 경우에는 5도인 경우에는 5도 하지마 저도 5도 5도 하고 진실을 호도하지 마시고 5도 하지마 아니 근데 저도 가끔가다 취재를 갈 때 37.5도가 넘게 나오는 경우 간혹 있어요 근데 쉬고서 좀 선선한 데 가서 하시면 그건 내려가더라고요 차가 너무 뜨겁고 이러면 또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또 움직이다 보면 그리고 K리그도 이제 우리가 독일 응원과 마찬가지로 콜 리더가 존재하는 응원이잖아요 메가폰을 이용해서 콜 리더가 어떤 응원가를 하겠다라고 선창을 하는 구조인데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아 그래서 소리 지를 수 없고 응원가 못 부르고 소리는 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마스크 안에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마스크 안에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돼요? 입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건 그냥 매뉴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가서 마스크 썼는데 뭐 소리 그런 것들 좀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전북은 승리를 할 경우에 홈팬들과 선수단이 함께 오렐레를 하죠 맞아요 오렐레를 하잖아요 어깨동구가 일단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한데 또 축구장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야유하고 부부잘라 부부잘라 여튼 간에 여튼 간에 예매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일단은 판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너무너무 가고 싶겠다 그러게요 지금 또 한참 여러가지 이슈들이 대팍은 난리가 날 거라는 이미 댓글에서 근데 대팍이 만 2천명? 그 정도 그래서 천몇석밖에 안된다고 대팍은 제가 볼 때는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팍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발구름판을 이용하는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코로나하고 무관한 응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홈 응원만 있으니까 더 좋겠죠 네 자 그럼 K리그 지난 13라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주바패 브리핑입니다 네 선두 울산이 상주의 돌풍을 5대1로 잠재우고 4연승을 날리며 시즌 첫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득점 선두 주니오는 2골을 추가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8골 시즌 17골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잘나가던 상주는 7경기만에 패배를 안고 4위로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기획주제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저도 너무 심하게 졌어 저 앵커브 생각나요 맞아요 2위 전북은 서울을 3대0으로 완파하고 4경기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승기 선수가 골과 도움을 1개씩 기록했고 신입 용병 구스타보는 데뷔전 데뷔골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3위 포항과 최화의 인천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인천이 2경기 연속 선제골을 뽑았지만 일류챙코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시즌 첫 승에 또 실패했습니다 흔들리던 5위 대구는 부산을 3대0으로 크게 누르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대구의 구성형 골키퍼는 세징냐의 골을 도우면서 데뷔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수원은 광주를 1대0으로 꺾고 6경기만에 승점 3점을 쌓으며 9위로 올라섰습니다 박상혁 선수가 데뷔 2년 만에 첫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성남과 강원은 득점 없이 이겼습니다 저는 전북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설 매체에서 외국인 선수 2명 이번에 후반에 나란히 투입됐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스타브는 골을 넣었고 바로우 선수도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빠르게 빨라요 아직 몸이 그렇게 다 올라오지도 않는데 이 정도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동네 바둑판에 앉은 줄 알았어요 갈수록 주시은 아나운서가 좀 건들거리는 듯 몸이 더 올라오면 진짜 잘하겠다 전북의 축구가 좀 재밌어지겠다 그러니까요 전북이 전북이 좀 더 재밌어질 가능성은 보여요 좀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가장 큰 재미를 본 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전북이 사실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그 답답한 마음이 뭔가 뜨뜨미지근하게 지지만 않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시원한 느낌이 없어요 역시 그 축구계의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역시 골 결정력은 비싸다 현질 비싸다 구스타포는 뚝배기가 좋았고요 터점이 김신욱 선수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전북이 최공력이 대단하던데 떠서 기다리더니 떠서 찍어 눌렀죠 전북이 역대 외국인 선수 이적에 쓴 돈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하죠 원래 이 선수가 몸값도 상당히 더 비쌌는데 딜을 되게 잘해서 코로나 시대랑 맞잖아 맞아요 기대가 큽니다 여기 어깨 뽕 넣은 줄 알았어 서울 정말 너무 버전하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로 기성윤 선수가 와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전북과 서울 경기는 수준차가 상당했다 안타까웠다 서울 선수 중에 부상도 엮인 게 있어서 경기력도 안 좋았고요 저는 축구가 진짜 어려운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 스쿼드로 지난 시즌 서울이 3위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팀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봐도 이 팀이 강팀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스쿼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이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지? 뭔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대해서 오는 경기력의 실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동진 선수가 상주 가고 나서 확실하게 떨어진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하죠 그 부분도 분명히 결국에는 몇 번 안 되는 기회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팀의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크게 바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 기성용 선수의 경기력적인 부분 외에 무엇인가가 팀에 또 좀 강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뭐 반등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인천이 너무 확고하게 지금 내려가 있어서 그렇지 수원도 사실 수원이 아니라 서울도 거의 뭐 최하위권의 경기력이잖아요 맞아요 올해 우는 괜찮아요 상주가 일단 내려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지지난 재작년이죠 그처럼 만약에 플레이오프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2부 리그 팀들이 워낙 지금 쌍쌍한 분위기에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한 팀만 사실 상주가 지금 상황에서는 11위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11위나 12위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팀만 내려간다고 보면 조금 우는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인천이 경기력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면석 무승부인데 사면석이죠 네 사면석 무승부인데 대등했어요 포항을 어 대등했어요 생각보다 난 포항에 포항이 좀 가볍게 그렇죠 근래에 보면은 일단 이번 포항전이 근래에 본 경기 중에서 경기력이 가장 좋았고 전북전도 괜찮았어요 지난 경기도 괜찮았죠 지금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예전보다 이제 역습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고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중간에 끊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게 수비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골을 못 넣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두 골씩 계속 넣어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다행이잖아 인천은 또 뒤로 갈수록 뭔가요 진짜 뭐가 사랑하는 그런 디네이가 있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슬슬 지금 시동 걸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문 좋다고 안 좋아할 때가 아니죠 여기서 한 3연승 정도 하면 모릅니다 모르죠 지금 그리고 지금 하위권 팀들이 승점이 다 고만고만해 여기서 뭐 한두 번 이겨버리면 진짜 또 금방 뒤집힐 수 있거든요 한두 번으로는 좀 쉽지 않아요 5세번 두세번 정도 한두 번으로는 안 돼요 희망을 조금 넣어보고 두세번으로 펀부질이죠 자 그리고 울산은 역시 셌습니다 울산은 진짜 잘해요 주니어가 클라스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13경기에 17골인데 올시즌 리그 경기가 축소된 게 조금 주니어는 아쉬울 거예요 맞아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역대 최다골을 넣을 수 있는 페이스예요 만약에 38라운드였으면 진짜 엄청난 대기로 나올 뻔 지금 전북전 빼고 10골 다 넣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 타가트가 득점왕 했을 때가 20골이었나?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타르트요? 타가트 타가트 이 정도 페이스는 주니어가 지난해 19골이었나요? 18골 지금 17골 넣었으니까 지난해보다 더 잘 넣었군요 이 페이스면 타가트가 지난 시즌 20골 주니어 19골 맞네요 19골이죠 지금 주니어가 17골이니까 13경기하고 27경기를 하니까 이번 시즌에 35골 페이스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2012년인가 그때 31골 최다 골이 35골 그럼 깰 수 있다는 거죠 손도만 보면 그때 대안이 넣었을 때가 40경기 넘게 했을 거예요 그때 스플릿 대기 전이잖아요 2012년이면 그래서 44경기인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31골 넣은 거 있으니까 지금 27경기하고 30골을 넘어가면 한 경기 한 골 이상을 꼬박꼬박 거의 메시급이죠 기대하게 돼 또 넣겠지 약간 이런 느낌 주니어 선수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오랜만에 기가 막히게 넣었죠 가마차기 저는 공을 차고 나서 공을 끝까지 안 바라보고 먼저 몸을 틀었어요 찾아봐서 감을 느낀 거지 그러지 않아 원래 넣고 넣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 이동경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독일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긴 한데 미국 그렇죠 미국 미국이 있었죠 네네네 그거는 잘 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원에서 박상영 선수 맞습니다 이 선수가 어디 키가 굉장히 작아요 165cm 네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메탄고 출신이고요 메탄고에서 고대를 갔다가 고대 시절을 고대 메시로 불리다가 일단 자금다 메시잖아요 메탄고 메시 고대 메시 하다가 어디에나 메시는다 수원에 왔는데 프로에 적응을 못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단 꾸준히 일단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골을 얻는데 저는 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원과 포항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모기업이 탄탄해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던 두 팀이었지만 암튼 포항도 어려워졌고 그 이제 포스코 박태준 회장이 이제 떠난 뒤로 어려워졌고 삼성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에 정답은 뉴스 포항제철곡 그리고 메탄고라는 굉장히 훌륭한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팜 팜을 갖고 있잖아요 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을 계속 육성을 해야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포항 울산 뭐 이런 팀들 그렇죠 팜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어찌 됐든 이겼어 분위기 이임생 감독 사임 이후에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승리였고 특히 박상혁 선수는 프리킥 할 때 몸 날리는 거 봤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프리킥을 하는데 차는 선수 쪽으로 엉덩이 엉덩이 들이밀어가지고 그거 맞고 카드 받았죠 카드 받았는데 굉장히 좀 승부욕이 있는 투지가 작지만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수원에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영입도 사실상 아주 통통 트이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영입 진짜 영입 축구에서 쓰이는 표현이 아닌데 사실 태도가 전부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것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내가 공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골 하나를 위해서 혹은 어떻게든 공을 뺏어오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태도가 그 선수의 전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 오늘 축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FA컵이 주중에 있고 네 아마 경기 방송 또 나갈 때쯤 결과 나오겠네요 수요일 오후에 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관중들이 입장을 해서 현장에서 직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